안녕하세요. 가더트입니다. 미니카 관련 영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직 자체 공사 후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영상을 마구 뽑아내기는 힘들지만 이번에 3D 프린터, 도색 공간 확보를 협소하고 넉넉치 않은 작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해외 배송과 다리 염증 문제까지 겹쳐서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. 현재 큰 틀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. 준비해둔 부분들은 저 혼자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조율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. 미니카 트랙의 큰 포인트는 고정 LED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튜디오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이버 퍼밀로 및 이니셜 디입 느낌의 주행 연출을 노려봤습니다. 다양한 조정으로 디테일은 나눌 예정이고요. 오늘 영상도 한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해는 작년에 못 만든 만큼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